안녕하세요 깨비깨비 별깨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2020년 7월은 어떠셨나요 코로나19 사태로 몸의 피로도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피로감이 쌓이고 있진 않나요 이곳은 고향영상미디어센터 7월의 별깨비전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언제나 소확행을 추구하는 별깨비도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요즘 분위기입니다 긴 장마에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까지 여행을 할 수 있고 불편함 없이 모임과 수다를 즐길 수 있었던 평범한 하루가 그리운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기소침, 걱정과 스트레스만으로 살 순 없죠 현실의 짐들은 잠시 내려놓고 깨비깨비 별깨비와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여기는 고향영상미디어센터 여러분은 별깨비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소통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뜬금없이 웬 소통이냐고요 글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때론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우정으로 뭉친 친구 친절한 이웃 신발복과 함께 생활하는 울타리 안에 가족 때론 가장 가까운 사이자 가장 먼 타인일 것 같은 부부 사이에도 간혹 소통의 벽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불통의 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낀 적 없으신가요? 가끔은 자신의 마음마저 헤아리기 힘든 순간이요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꼭 사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표현하며 소통하는 일이 밥을 먹고 생존하는 일만큼 절실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미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깨비는 사실 기계나 컴퓨터와 아주 친하진 않습니다 디지털의 세계와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던 별개비가 군에 간 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SNS에 글을 올리는 거였죠 몇 해 전 그래서 얼굴 책의 세계에 얼굴을 두둥 쓱 내밀었습니다 오호라 이 별천지는 또 뭐지? 그 책 속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드라마가 보였습니다 종이 책을 통해서도 타인의 경험과 철학, 가치관, 감정을 연대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쁨이 충분하지요 한데 이 얼굴 책이 주는 순간적인 장면, 장면과 일상에선 일일이 직접 만나볼 수 없는 다양한 각기 각종의 패칭들의 삶의 편린들, 사유들, 주장들, 상념들을 쪽지 편지처럼 읽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공감해주고 응원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패치는 외할머니 같다고 그려 그려 네가 다 오라 격려만 해주시는 외할머니요 한동안 얼굴 책을 통해 타인의 진실, 타인의 마음을 읽는 일에 열중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의 이야기를 기록해 올리기 시작했죠 SNS 소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잔잔한 일상, 오늘의 날씨, 감명 깊게 본 영화, 신나서 저녁에 올린 밥상 차림 내가 만난 이웃들의 이야기 프라이버시 노출이 심하지 않는 선에서 예쁜 풍경 사진과 셀카 버전도 올리고 댓글 소통도 하고 참 별창지다 하면서 얼마간의 시간들을 아주 행복하게 투자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시간, 종이책을 읽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말이죠 선호회를 습관처럼 기록하고 읽고 했나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한 삶은 모두가 진실일까? 메이크업에서 뽀얗게 분칠한 이야기들은 아닌가? 현실에서 만난 적도, 만날 필요도 없는 저 세상의 누군가와 인사하고 소통함이 신기하고 편리하기도 하죠 마치 10대 시절 외료되었던 팬팔에 푹 빠진 기분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미지의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문화체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깨비는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이 소통의 속도와 횟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소통을 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깨비처럼 일상일기를 쓰는 경우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조금은 멈칫하고 덜 자연스러운 기분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담벼락의 낙서를 광장을 지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곳이니까요 뭐 블로그도 허락한 사람에겐 공개되겠지만 담장한 담벼락에 쓰거나 써서 서랍 속에 보관하는 기분이라면요 얼굴 책은 바깥 담벼락에 게시물을 올리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면서 소통도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의식이 드는 순간 자유함이 줄어들었다구나 할까요? 쇼윈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쇼윈도는 쇼윈도 부부라고 할 때처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게 앞에 쇼윈도처럼 자신이 가진 생각과 일상 중 가장 멋진 것 폼나는 것, 예쁜 것을 전시하는 그런 쇼윈도 말이죠 자신의 정치적 소견, 정교적 철학, 주장, 단상 혹은 자신이 농사 지은 농작물, 핸드메이드를 만든 공예품, 요리 자신이 하는 취미활동들 혹은 감정의 파노라마를 예쁜 필터에 걸러서 디피하는 것 같다고 할까요? 혹자는 그래서 이런 SNS 소통을 기피하고 대부분은 비대면의 시대에 이런 소통마저 없다면 어쩌냐고 하기도 합니다 깨비 생각엔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겐 아주 요긴한 홍보 도구거나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돼요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이보다 신박한 통로가 어디 있겠어요? 얼굴만 읽지 않고 마음을 읽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깨비에게 왠지 알 수 없는 이 어정쩡한 망설임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쁜 카페가 혹은 잘 꾸며진 그 공간이 보는 이로 하여금 기분이 좋아지게 하듯이 좋은 이야기와 라이프와 철학이 전시된 얼굴 책 혹은 별 스타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가끔 민낯이 드러난 감정을 보면 불편은 할 때도 있지만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다양한 소통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자라난 걸까요? 그래서 더 고민이 함께 자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일상처럼 올리던 게시를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부터 돌아보려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정말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비대면의 시대에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가까운 사람들과 친구와 가족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피려 했습니다 마음 책을 제대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직한 마음과 일상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는 연습을 해보고 싶네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익어갈 것 같은 그 마음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나이 들수록 절실히 체감해 갑니다 SNS 소통이든 오프라인에서 소통이든 소통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로, 글로, 소리로, 예술로, 그리고 영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메시지를 꺼내어 표현하는 요즘 이런 때일수록 깨비는 차분하게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잃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해보려 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뜨거운 파룰의 태양이 이글이글 솟아오르겠지요 하지만 그 태양볕에 젖은 마음과 불경기와 바이러스까지도 깔끔하게 말라가기를 바라며 깨비깨비깨비는 이쯤에서 여러분께 인사하려고 합니다 안녕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레몬트리라는 상큼한 곡 한 번 들으면서 나의 마음, 또 내 주변에 혹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없으신가 그렇게 그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소통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고 싶네요 깨비깨비, 별난깨비, 도깨비 여사는 다음 달에 여러분 또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절대로 코로나19는 그냥 감기 한 병 걸리지 말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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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